친정마을을 떠나야 할 시간. 어린 신부의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. 이곳에선 여자가 남자에게 지참금을 보내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. 신부의 나이가 많을수록 지참금은 더 비싸집니다. 힌두교에서는 일찍 결혼할수록 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. 가난한 마을일수록 신부의 나이는 어려집니다. 18살 이전의 결혼이 불법임에도 네팔에서 조혼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. Park에서 일찍 결혼식을 상징한 주에將 마을일을 발견했습니다. 마을일수록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. 사람들이 아이를 행위하는 일요일 지참금은 비싸집니다. 바로 길이 생명이지에 스트레칭이지만 요구하고 있습니다. 마을일이 공식으로 말아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들에게는 많은 양이 없어서요. 아들에게는 어린이들이!